서민 울리는 전세 사기도 반드시 근절하겠다. 이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? 그러니까 지금 전세 사기라는 것은 보통 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들어가 있잖아요. 그런데 지난해 한 해 동안만 보증금을 미반환한 사례가 1,000건이 넘습니다. 1,100건이 넘거든요. 그런데 여기서 금액으로 따지나 피해액은 2,433억 원입니다.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는 정말로 5천만 원짜리, 2천만 원짜리 분명히 다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돌려받지 못한 부분도 그러니까 월세, 전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피해를 본 분들, 1,100건이 넘는 피해자들 중에 3분의 2가 20대, 30대입니다. 사회 초년생들 대부분이. 3분의 2가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차단을 하겠다. 첫 번째로는 부동산,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잖아요. 그렇죠. 공인중개사가 좀 더 꼼꼼하게 알아보고 할 수 있도록. 그런데 여기에 공인중개사가 고의로 하는 경우도 간혹은 있다. 네. 한 편일 수도 있어요. 네. 간혹은 있다고 들었는데요. 이렇게 공인중개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. 두 번째로는 임차인이 그러니까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진행 여부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. 계약을 다 끝내놓고 나중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걸 나중에 확인한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런데 이미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손 쓸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한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대응할 방법을 찾겠다라는 겁니다. 이게 실질적이 되겠네요.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가 다 터지고 난 다음에 모든 일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니까 사전 예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피해를 본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준다면 전세사기에서 우리가 그 공포에서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. 전세사기요. 알고 보면 우리 주변에 꽤 많습니다. 꽤 많은 사람들이 당했어요. 그래서 특히 젊은 층에 집중적으로 지금 이 피해가 몰려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내 재산과 나의 삶의 공간을 지킬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공약이라고 생각돼서 박수를 보내고요. 여러분들이 이런 공약들 밖에 나와서 많은 분들에게 이런 공약이 있는 거 알아 하면서 제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자.